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 앞에 나온 성도님은 여러분 오십견 아시죠? 그게 심해서 이분은 20년 동안 그래서 병원도 받고 침도 맞고 별의별 그런 치유를 다 받으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셨어요.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 받고 나서 지금 그 20년 된 지금 오십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너무나 좋아해.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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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 우와 놀랍습니다. 오십견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군요. 다 움직여보세요. 지금 다 팔 돌리세요. 움직여보세요. 나도요! 할렐루야! 저예요! 예수님 저예요! 저도 팔이 불편해요! 저도 치윤에게 응원합니다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30년대 만성 비염도 지금 그 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고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여러분 아까 비염도 선포했죠? 할렐루야! 사랑! 진지어다! 여러분의 날이에요. 나의 날입니다. 할렐루야! 축하합니다. 할렐루야!